성지 전방송 바이브랜드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솔로몬 왕국 때 이스라엘 왕국의 북쪽 경계에 있던 딥사입니다. 다이세 아들 솔로몬이 다이드 왕국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때 제일 북쪽에 있는 경계선이 되는 성읍이 바로 딥사였습니다. 이 딥사는 지금 시리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딥사라고 하는 곳이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 분열되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던 문하엠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주민들을 학살한 또 하나의 딥사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곳은 성경에 다뿌아 엔 다뿌아라고 하는 곳과 같은 곳입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국의 영토에 북쪽 경계선에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이곳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솔로몬 왕국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이 딥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 딥사는 가로지르는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의 북쪽 경계선이 되는 유브라데강 즉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딥사가 어떤 곳인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에 많이 나온 탑사쿠스라고 하는 곳을 성경의 딥사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딥사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2007년에 이 지역을 갔습니다. 그 부근에 갔더니 딥사라고 하는 지명이 너무 많고 그 탑사쿠스라고 보는 그 장소를 알 길이 없어서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3년 전에 갔던 시리아의 유프라테스 강가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딥사라고 하는 지명이 많은 곳이었는데 그 지역에는 에마르라고 하는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대학과 미국의 대학이 이곳을 발굴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면 길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 갔더니 이곳을 발굴하고 있는 독일 교수는 출타했고 부인되는 분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제가 그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한 청년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곳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유프라테스 강이 아사드댐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수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아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지나가는 배를 이용해서 그곳을 가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3년 만에 여기를 다시 오니까 감기가 무량한지 속상한지 하여간 3년 만에 여기를 다시 왔습니다. 지금 깔라 딥스의 딥사 추정지로 되는 곳을 배를 타고 가는 길입니다. 수몰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앞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제일 앞에 보이는 저 섬이 조금 전에 다녀온 딥사 추정지 깔라 딥스의 딥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 답사가 끝나고 배에서 내리니까 곧바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때 비를 맞는 것은 흔하지 않는데 답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비가 내렸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황사부터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년 전에 찾지 못했던 그곳을 찾았습니다 또 한 청년을 통해서 주민들의 배를 이용해서 그 현장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항구로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잘 안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광라의 무지배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솔로몬 왕국 때 북쪽 경계선에 있었던 딥사라고 하는 곳인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